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실비김치랑 차차로니를 준비했어요 혹시나 매울까봐 아이스크림도 준비하고 달걀우유도 준비했어요 아 이거는 편하게 먹으려고 잘릴게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했어요 이거는 진짜 큰 마음은 가지고 지금 준비한거에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우유는 최고에요 스물나마하라 위에 있는 양념은 좋은 패스에요 너무 매워서 그래도 너무 매워요 진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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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맛 소스에 넣어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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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운 야구시맛 아이스크림 그중냄새가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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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맛 아.. 너무 맛있어 우유 안 마시려고 참았는데 안되겠어요 먹기 싫은데 우유 먹으니까 더 매워졌어요 한번 먹어야 돼 고춧가루 매운 음식은 김 껴서 먹으면 더 맵더라구요 매운 음식은 빠루빠루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은 매운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은 매운 음식이 너무 좋아요 매운 음식은 매운 음식이 매운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은 매운 음식 productive 너무 맛있어 마지막거 눈물이 나오네 마지막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아이스크림 더 녹았네 조금 더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맛있네요 제가 먹었지만 이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을때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을때 지금 너무 매워요 입술이 막 부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싶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위해서 다 해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매운거 원래 못먹는데 이렇게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너무 매워요